인간의 문제는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창세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창세계 3장, 6장, 11장 사건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 답이 성경에만 있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은 나라의 노예가 됐어요. 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국기입니다. 출애국기 속에는 굉장한 회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는 거죠. 성전과 예배, 이 얘기가 레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가 맞다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무슨 예배를 드릴 것이냐가 레위기에서에 쭉 나와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것이 레위기에서 많지만은 그래도 주로 성전과 성막과 예배에 대한 걸 거의 증가장했습니다. 예, 오늘이 레위기에서 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는 것을 정책 설명하는 민숙이를 보게 됩니다.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확실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광야를 마치고 가난한 땅 들어가야 되니까요. 마지막에 메시지를 두 개를 주셨어요. 그 중 오늘 첫 번째가 뭔가니까 생축에 첫 새끼를 드리라. 전에도 남은 말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얘기했다는 건요. 첫 새끼를 드리라.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얻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딱뜻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내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 이거는 꼭 주고 싶다 너무 귀한 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거 다 줘도 이 사람은 안 아깝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입니다. 너는 뭐 첫 새끼 가장 중요한 거를 드리라. 이거는 평생 기억해야 될 뇌위기설을 정리하면서 나온 메시지라니까요. 0.1%의 사람만 알아듣는 메시지에요.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0.1%의 사람만 알아듣는 겁니다. 0.1%의 사람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대구에 우리 교단 사람 아닌 군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분은 잘 배운 분이에요. 남편도 훌륭한 분이고 본인도 나이 많은데도 약사에요. 옛날에 그 유명한 약대를 나와가지고 평생 동안 대구에서 약국인 사람이에요. 우리 멤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옛날에 제 집회 때 참석을 했는가 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시지 계속 듣습니다. 그 계속 듣는 증거가 제가 뭔 설계를 했다를 다 알아요. ROTC를 지어서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흥금을 들고 온 사람이 우리 멤버가 이라니까요. 그분이에요. 나 서울에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일 먼저 대구의 집회는을 딱 알고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니까 뭐 옷도 할애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와서 막 유목사 1분만 만나게 해달라. She's an elderly woman and almost like a grandmother and she said that I want to meet Reverend New just for one minute. 그렇게 우리 뭐 비서들은 뭐 이렇게 바쁜데 뭐 이런 눈으로 보지 아무래도 and knowing that how busy I was all my secretaries didn't really accept her well because she didn't seem to be the person who would meet with me. 똑똑해요. 1분만 만드니까요. But she was very smart. She said just for one minute. 그래가지고 와서 봉투만 한 번 딱 쳐다라고 하는 거예요. And she would simply relay it on envelope and then she would just leave. 보니까 RUTC 현금 이라. And inside of it it was RUTC offering. 액수도 작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세계에서 RUTC 현금을 이뤄라. 신기한 일이지요. 우리 멤버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더니 중간중간에 자기들 좋은 일 뭔 일만 생기면 현금을 해. 너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후대에 전달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남편 돌아가셨어요. 그 기념으로 또 가르쳐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집회에 나왔려고 하는데 전화가 또 왔는데 나는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전화번호의 그 건사림이라.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하는 거예요. 약국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죠. 2, 3, 7원 끔 마켓다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건사님. 그때 김창영 목사하고 얘기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건사님 집에 가서 예배하면 드리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들 딸이 피빵하니까 다락방이라고 피빵하니까 모르게 그런 거예요. 왜요? Because her husband and her own children her son and daughter they don't know about our 다락방 ministry. That's why they persecuted her for coming to these conferences and that's why in hiding she continuously listened to the messages. 그게 지금 헌금이 아니고요. 이분이 은약을 딱 잡고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세계보금화를 하시는구나. 아무 생각 없는 천만 성도 있으면 뭐 하겠어요? 불편해요. 오늘 여기에 너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오늘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어떤 공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광약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승리를 거듭해서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정도가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에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걸 다 줬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저는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 많은 사람들 쳐다보는 것만 고민입니다. 저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양 사방에 염려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쳐다보고 참는 것이 염려 입니다. 완벽하게 주신다니까요. 그 정도 아닙니다. 가난한 땅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을 세계보험하에 쓰실 것이다. 확실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일평생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인데 정리를 하고 넘어 한마디로 나의 1순위 누구냐 나의 1순위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먹는 게 첫째죠. 제대로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부터 그렇죠. 아니 우리가 가족들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 사단은 여러분의 후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후대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게 1순위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순위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애급에서의 상처 그리고 광야에서의 갈등 노예 건성 치유해야 됩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많은 상처들 어려움도 우리 과거에 있습니다. 그게 절대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 치유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날 상처에 걸려서 무너진다 니까요. 그렇죠? 그 상처를 그 상처를 늘 외우고 다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상처에 맞부딪혀서 이혼한다니까요. 그 상처에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살인돼요. 어느 날 그 상처에 걸려들어서 살인돼요.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병도 걸려요. 그거 해결하고 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네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라. 얼마 전에 우연히 방송을 봤어요. 세계적인 병원 미국의 앤델슨 병원의 세계적인 의사 한국 사람 있잖아요. 김의신 박사라고 방송에 나왔대요. 나왔는데 너무나 내가 생각이 똑같아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분은 세계적인 의사예요. 그것도 암 제일 잘 꽃은 앤더슨 병원의 유명한 의사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는 걸 얘기했어요. 암이 딱 걸리고 한국 사람은 끝장났다 생각한대요. 그래서 한국 같이 묻는 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냐 물어봤대요. 고침 받는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했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으로 죽는대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걸리면 죽는 거라 너무 근심 걱정을 많이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선진국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당뇨나 암이나 같이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똑같은 얘기해서 한 부분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돌아다니면서 암을 만들어내는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TV 보셨겠죠. 나은 사람 둘이 있었어요. 그것도 두 사람 다 완전 가능성 없는 말기 상태가 두 사람 살아난 사람이 그 방송 출연했어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신자도 아니에요. 이 남자는 완전히 낳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낳았나 하니까 그냥 음식 탁 해서 기쁘게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랬대요. 맞추면 죽는 거고 말이 낳은 거예요. 그는 의사의 지도를 잘 받았겠지요. 여자 한 번 나왔잖아요. 무조건 하루에 2만 보다 그냥 나왔어요. 김호신 박사 하는 말이 맞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보자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오. 하나님을 향한다면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오. 그러면 첫 짐승을 아주 정성께 드린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완벽한 게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완벽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마고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들어서자마자 손 씻는 것이오. 그렇죠. 들어가면은 그냥이 아닙니다. 저 안에는 은약계가 있습니다. 24시 등불이 있어요. 그리고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 그리고 향단 올라가요. 모든 가구들은 기름으로 닦아요. 저 밖에는 등불 켜놨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장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잖아요. 진짜 한 시간씩 두 시간 정해놓고 말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진짜. 깊이 목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십시오. 이걸 놓치지 말아요. 우리 레이플렌드가 뭡니까? 어디로 가 있으든지 반드시 은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면 역사에 난다. 우리 레이플렌드가 반드시 은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면 역사에 난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레이플렌드에서 세 절기 계속 반복해요. 그렇잖아요. 피제사. 그다음에 곡식 드리는. 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세 절기.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시간씩만 해도 끝납니다.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꼭 해야 되겠다 하니까 안 돼지는 거예요. 꼭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대요. 그게 가장 힘 있는 시간 된다니까요. 어떤 병도 해결되게 되십니다. 치유받고 가라. 오랫동안의 가문에서 있던 영증 문제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몰라 그렇지요. 오랫동안 무속 집안에 사는 사람들. 부모님들 자살하고 말이야. 이혼하고 이런 큰 어림 속에 자란 사람들. 정신 돌려 돼 있어요. 정신 돌면요.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못 한다니까요. 도란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은약을 붙잡고 완전히 치유하고 가라. 특히 방법도 기가차게 나왔어요. 성막. 은약 잡아라 이 말이에요. 회막. 그 은약 쪽으로 모이라 이거예요. 장막. 집에 가서 회사 가서 현장에서 역사에 넣으라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두 번째가 뭡니까? 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모든 순서가 있어요. 하늘에 축복받은 사람을 못 말립니다. 순위를 바꾸라요. 이미 순위 바꾸는 순간 이 사단은 결박됩니다. 여러분 순위를 바꾸는 순간 사단은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누리면 되는데 순위가 문제예요. 여러분 세 가지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주는 자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잡히게 돼 있어요. 가장 기중한 내 인생을 돈 때문에 한다면요 창세기 6장에 잡히게 돼 있어요.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세상 끝 위에서 헌신한다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타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냐? 오래된 흑암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다.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요. 왜냐? 순위가 바뀐 사람이다. 여러분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중심에 주인이 나라고 있는데 그건 당장 공격해버려요. 그 말입니다. 제일 좋은 거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걸 하나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실크해가지고 전부 세상 신부름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레윅이 지금 마무리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2부 때 우리 헌신 예배 때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이 마지막 뜻은 뭐냐 진짜 것을 각인시키라.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기도해보세요. 진짜 걸 각인시키라. 제가요. 옛날에 막 소리내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무식하게 봤거든요. 진짜. 그리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식하게 봤어요. 왜냐면 또 무식한 사람들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보험을 딱 알고 나니까요. 이 기도가 보통 게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영적 세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해보니깐요.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각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 벌어져요. 네 자녀들에게 가라쳐라. 이 말이에요. 너도 먼저 했잖아요. 너에게 먼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에게 가르쳐요. 그냥 가르치지 말고 각인되도록 가르치요. 벽에도 누웠을 때 그러면 천장에 들 때의 말 아니요. 길을 때도 손목에도 뭔 말입니까? 각인시키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각인 바뀌면 그 아이들을 붙잡고 말이죠. 억지로 말씀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가긴 더 안 돼요. 내가 미군부대를, 미군부대는 교회에 있어요. 내가 전도사하다가 다른 곳에 옮겨 쉴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갔거든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을 먼저 모아놓고 설교하고 애들을 내보내고 어른 예배드래요. 시설이라든지 일꾼이 많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와요? 보통 아니에요. 아이들 다 간다 있는데 뭘 불어가게 일어와요. 그래서 아이들 홈고 있는 싶은데, 쑥 꺼지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비닐봉투에다가 어저게 왔던 눈을 카아갔던 거에요. 바닐에 비닐봉투에다가 오젓게 왔던 눈을 카아갔던거에요. 완전 시큼한 붉은 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흰 눈같이 만들더라구요. 아, 아이들 속에 속도가. 그 다음 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좀 빨리 아이들을 한 번 본다니까 이러면 이 목사님이 재미난 목사예요. 딱 나도 사과를 퀵 꺼져버렸어요. 다 알아맞은 사람에게 준다면서 이렇게. 이게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냐.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냐,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냐.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과 속에 있는 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씨는 큰 나무가 있느냐. 아, 이보려고 애들에게 기가차게 집어넣더라니까. 그리고 한 분은 영도에 옛날에 침례, 병원, 미국 의사에 있었어요. 부인은 성교사고요. 그런데 초대마다 갔다니깐요. 아이들도 이제 밥 탁 먹어요. 밥 먹고는 주제를 한 개 탁 던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그러더니 이 의사가 말이오, 성경을 탁 읽어준 거예요. 그럼 기도 탁 하고 마죠. 자, 우린 일단 뭐 기도부터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오늘 예배드리면 애들 막 지루하도록 만들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각인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각인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수와 가는 길에 요단도 갈라졌어요. 요수와 그 백성 가는 길에 여리고도 무라졌어요. 심지어 이 지구가 멈추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멈추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언다왔어요.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받은 여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라합이 결혼해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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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다윗입니다. 뭡니까? 그 여자 머릿속에 각인된 언약. 그거 하나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자꾸 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 때 하아 내가 이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 축복의 시간입니다. 정말 응답의 시간이, 정말 치유의 시간이, 우주 마음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여러분의 허감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응답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마누엘, 서울, 부산, 울산, 우리 이마을 다락방 가족들 아직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광야가 시작이라니깐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갈등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작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아닌데 지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도 아닌데 여러분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도 아닌데 여러분은 끝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도 고생 되니까. 더 못하겠다고 했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홀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못해. 나를 좀 불러가라. 기도 중에 제일 마지막 기도가 아닙니까? 나를 좀 불러가라.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너 말고도 7천명 남겨두었소.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아하왕, 내가 체인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셨습니다. 호랩산에서 세면 음성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치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순위 밖, 각인 마지막으로 이 은약 부작업할 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이 몰라 그랬지요.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남편이 저거 이상합니다. 우리 부인이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정말 이상합니다. 이제 생각이 될 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각인된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돌아오는 사람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간단히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로 간단히 치유, 각인을 바꾸는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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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저는 우연히 또, 텔레비전을 보고, 명상하는 것, 그거 나와서 이렇게, 참, 진짜 이 사람을 바꿀 수 밖에 없어요. 제일 마지막이 더 위험해.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의 주제가 앉아 한 시간을 감사를 얘기해. 솔로 내면서. 한 시간을 뭐뭐야 감사해. 완전히 이건 우리와 비교하는데 이런 어려움 중이야? 감사해. 이것을 한 시간 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나에게 감사해. 이리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 능력이겠죠. 임시로 나오겠죠. 그게 사람을 속아서 따라가겠죠. 우리는 뭡니까? 더 좋은 가구인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령이 없어서 눈에 안 보이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서 세상 나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거 회복해서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많은 사업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현실에 우리 중지자분들 이 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첫 재물의 재단을 쌓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틀린 길에 산 사람들의 순위를 바꾸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액을 감당해 오소서. 새로운 각인을 시작하는 능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의 드린 예물이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생명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와 세계 살리는 메이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중요한 재단을 쌓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어머니의 вел abundant 1,5이 예수 그리스도의 Monster 1,5이 2,5am